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몇 퍼센트나 사실이고 진실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이준석 기자회견에서 어디 정도까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동안 해온 은행을 미뤄보게 되면 사실과 진실이 대부분 다 거리가 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격당하는 사람들은 지위도 있고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참 다 억울해도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나마 이철규 의원이 한마디를 했네요. 윤혁관으로 거론된 이철규 재선 의원은 사악한 이준석,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60, 한 4, 5세 되는 사람이 이 정도 여러분들 격한 표현을 사용할 정도 되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겠습니까? 악한도 아니고 사악한 이준석,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사의로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덮기 위해서 노력한 이준석과 하태경은 정확하게 이철규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입만 열면 정거는 하나도 제시를 하지 못한 채 그냥 말빨로 가지고 항상 상대방을 억박지르는 그런 조롱이나 조소나 비아냥이나 비판이나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똑같은 겁니다. 사람은 하나를 보게 되면 열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게 되면 4.15 총선 이후에 이준석과 하태경이 보인 것하고 그냥 그대로 오브랩이 되는 겁니다. 그 버릇을 어디에 두고 다니겠습니까? 사람이란 것이 본래 다른 사안에 대해서 비싼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까지 사실이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이 기자회견이 다 거짓과 윗선으로 거의 가득 차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함을 구하기 위해서 콧물도 흘리고 자신의 유익함을 구하기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자신의 유익함을 구하기 위해서 이 새끼 저 새끼도 나오고 자신의 유익함을 구하기 위해서 윤석관도 나오고 윤석관 호소인은 나오고 이런 친구들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함께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작심을 하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철규 의원은 오늘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오로지 남탓과 거짓만만 한다. 자기는 아무 여러분들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자기는 피해자고 모두 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집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게 좌익적 사고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다 뭡니까 사회구조 탓이고 누구 탓이고 이게 그냥 그대로 뭡니까 이 친구와 함께해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아이를 누가 키웠는지 내 연배 정도 되는 아버지가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머시매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남자 자식을 어떻게 이렇게 키웠는지 이렇게 비겁하게 키웠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도 이런 남자아이 두 명을 키웠지만 남자아이가 남자아이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라는 것은 책임을 질 때 남자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호텔방에 들어가서 이런 데 잠을 잔 게 남입니까 지가 잠을 잔 거 아닙니까 행편없는 친구입니다 한마디로. 김철근이 여러분들 야밤중에 대전에 내려보낸 친구가 누굽니까 지가 내려보냈잖아요. 정말 참 남자 여러분들 망신은 이준석이와 다 씻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뭡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야기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문제가 어디서 불거졌는지 원류나 상류가 어딘지. 권성동 여러분들 원내대표가 문자메시지를 들킨 것은 하류 중에서도 하류고 원류 이 문제의 원류라는 것은 자기의 처신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여러분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국민들의 초점을 그냥 다른 사람한테 돌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좌익스럽습니까. 정말 좌파스러운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이렇게 해서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치 외에는 이 친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판에서 아웃되게 되면 뭘 하겠습니까. 취직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인생의 쓴맛을 앞으로 좀 더 봐야 되죠. 사는 게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 살아온 게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그나마 이철규 위원이나 이런 권성동 의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애환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쓴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좀 예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든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여름 그 자리에서 이준석이 한 게 당한다고 생각하면 참 내가 볼 때는 기가 찰 것 같습니다. 이철규 위원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무슨 평가를 하죠. 전제가 올바라이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속이고 조작합니다. 이철규 위원이 1957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65세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직접 이준석을 만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이준석의 언행을 보고 아 저 친구가 저런 유행의 인간이구나 그 정도만 우리가 짐작합니다. 그러나 이철규 씨는 직접 만나서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속이고 조작합니다. 잘 이야기했네요. 사회로 총선을 보게 되면 이준석이는 입만 열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입만 열면 조작했습니다. 하태경과 이준석은 역사의 죄인으로 분명히 기록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골로 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거짓이 성리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골로 갈 거고 그 거짓이 뭡니까. 세상에 까발리기 적이면 대한민국이 일어설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젊은 친구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냐 이야기죠. 입만 열면 조작질을 하냐 이야기죠. 그게 여러분 이철규 씨인 겁니다. 나는 무슨 이야기냐 단박에 알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성과 평가를 하는데도 자기한테 바른 말을 한 사람들은 조작해서 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여러분들 이준석이 당대표될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김소연 변호사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자들이 그런 짓을 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부러졌습니다. 이준석은 아주 사악한 친구입니다. 자기한테 바른 말 하면 거짓말과 통계 조작까지 해가며 상대를 응징하고 보복하는 인경의 소유자입니다. 사의로 부정선거에 보였던 태도가 그대로 지금 당내 여러분들 분규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저도 여러 유형의 인간들을 만났지만 참 이런 친구들은 처음입니다. 저하고 직접 이해관계는 없지만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한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이야, 이거는 정말 참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아냥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더라도 옳지 않은 일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내놓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 지금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한 걸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그림을 그냥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완전히 양심의 문을 걷어 잠그고 그냥 모든 것을 뭡니까? 그러니까 저 친구들과 저 집단들에게 다 포문을 그냥 돌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작의 달인인 거죠. 거짓말의 달인인 겁니다. 위순의 달인인 겁니다. 이 실력이 여러분들 그대로 드러난 것이 4.15 총선회 부정선거의 여러분들 논의를 국힘당 내부에서 완전히 진압하는데 하태경과 이준석이 이런 양면 작전을 펴가지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통계 조작까지 해가면서 거짓말과 통계 조작까지 해가면서 상대를 응징하고 보복하는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정말 참 애가 어째 이러는 것일까? 이런 딱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가야 될 길이 아주도 머니까 이번에 완전히 정리정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해악이라는 것이 그냥 중앙일보에 시민들이 남긴 몇 개 글을 한번 보니까 당신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말 한마디, 글 한 조각마다 자기 연민, 자기 핑계, 남탓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시작점이자 본질인 성상납과 정거 은폐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어째다 저런 놈을 보수정당의 대표로 뽑아줬을까? 보수정당이 뽑은 게 아니죠. 누군가 뽑아준 거죠. 국회의원도 한번 경험해 보적이 없는 저 잘난 개인주의자를 당대표로 선출한 당대표로 선출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회의원